잘 됐어 나 오늘 뭔가 될 것만 같은 기분이야 초록불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윗 꿈 내 머리 윗 물음표 나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듯해 내 머리 윗 불 내 머리 윗 느낌표 나 지금 날아가는 기분이야 근데 떨어지는 중 난 지금 택배 정신을 잃을 듯 난 지금 애움 신은 중이지야 널 위해서 난 지금 크랙셔 크랙셔 예예예 어질어질해 정신없지 어디로 떨 떨어지는 중인지 날 걱정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몰라 이렇게 될 거였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말 걸 하고 고민이 되는 날이네요 근데 나 아직 떨어지는 중 내 머리 윗 꿈 내 머리 윗 물음표 나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듯해 내 머리 윗 불 내 머리 윗 느낌표 나 지금 날아가는 기분이야 근데 떨어지는 중 난 지금 크랙셔 예예 정신을 잃을 듯 난 지금 애움 신은 중이지야 널 위해서 예예 나 지금 크랙셔 크랙셔 예예예 예예 머리에 피가 나면 머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머리에 피가 날 머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에오 에오 머리에 피가 날 머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리에 피가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